유튜브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강원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 이런 걸 많이 알려주면 총선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같이 하는 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깰 수 있으라고 기운으로 지금 운동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독불 시민들이 우리도 진행되어지는 독불의 환경에서 나와서 그리고 특히 부산이나 이런 데는 특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니까 윤석열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지역 목소리를 내주는 데가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중앙 목소리만 내주세요 중앙 경영상의 메가시 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중앙에서도 보니까 지역의 정치인들도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시민단체들도 근데 그런 사람들 안 키워주잖아요 유튜버들도 중앙 유튜버들만 그래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에 시민단체 분들도 비춰지고 희망의 정치인들도 비춰지고 하니까 일단 그걸 알리려고 부산에서만 하니까 그런 이점도 있잖아요 응원합니다 와우 와우 아우 와 아 아이 아urance 으 나라를 위하여 아무리 걷지 마친 이에 대한 아픈 위에서 다 모발적인 모습이 지금이 위하여 다시 거기에 전해 오직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해안민국은 민족도만 옵니다 우산 민턴 힘으로 바로 세우자 민족노래노래 화쟁의 노래 부르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뽀따른 숨을 너무 웃기다 이제 더 참을 수 없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거기에 선해 예쁘다 아이고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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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다 아이고 애기도 이렇게 걷는데 아이고 애기 수고 많아 아이고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아 아 요가 삼백이다 삼백 와 일당백 일당백 아이고 애기 애기 애기가 수고 많다 아이고 오오오오